누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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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미제와 남주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을 먹어버리고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습니다. 적들이 아직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.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듯이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광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백두산 총대는 다지고 다져온 군력을 총폭발시켜 미제와 그 앞잡이 남주선 괴뢰들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모든 세례까지도 저 남의 바닷가에 쳐놓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이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맑겠습니다. 적들이 전략폭격기 B-52까지 끌어지러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본무선 줄 모르고 미친할 때는 한가 똥개들의 개별이 지나지 않습니다. 한약 적들이 핵선제타격이 모여하면서 계속 제쳐된다면 우리는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적들의 그 번거지는 물론 미국이라는 땀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뭔지도 남지 않게 싹 쓸어버리고 말겠습니다. 우리는 빗말라지 않습니다.